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4월 맞아서 첫 번째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사랑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압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주님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희인은 주를 기뻐하며 주 희인은 주를 기뻐하며 주 희인은 주를 주며 취해 소리로 평화로 살아계신 주의 힘이니라 내 마음만에 찬양해 주님 바라붙게 슬픈 줄은 우리를 잃은 줄을 기뻐하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주신 기름으로 기뻐하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네 기뻐 기뻐 주를 주며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 주를 주며 그대 소리로 평상시 주님이 내 마음날에 찬양해 주시길 바라보는 새해의 끝을 잃고 우리의 힘을 주기고 하느니라 누나가 남을 말이고 포도의 맹에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대 소리로 평평으로 평화하느니라 그대 소리로 평상시 주님이 내 마음날에 찬양해 주시길 바라보는 새해의 끝을 잃고 우리의 힘을 주기고 하느니라 주님의 힘을 주기고 하느니라 주님의 힘을 주지마 번 할렐루야 기쁨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손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이는 곳에 우리 모이는 곳에 주님 앞에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이네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어 사랑 앞에 주가 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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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인 그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혼이 내가 아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주기로 하는 거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사랑은 또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줄게 온전히 줄게 맡긴 내 영어 사랑해 사랑의 인성 듣는 중에 천사들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주기로 하는 거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사랑은 또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주안의 기쁨 무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마음의 풍랑이 찬송하니 세상과 나는 세상과 간보도 고객한 것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흥미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주기로 하는 거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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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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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song We worship you in this time with our heart and our flesh. We accept, expect to you, your pleasure become full due to our praise and confession of faith. We want you, want you your name is risen of our vision and life. God, all the children here believe in what God has entrusted to us. God, please help us to do only your will as we raise these children. Please fill all the families of our church with the word of God, Lord. So please help us embrace our children, not with anger, but with your love, Lord. Lord, please help these children live centered solely on the word of God from their childhood. Lord, please help them meet teachers and friends of good faith. Lord, please help them go beyond Resina and become people of God who changed the world. Thank you for your everlasting mercy, everlasting grace in the Jesus Christ. Today, make us one in love and words of you as Father is one. We all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우리 아이들 일어나서 중고등부도 같이 성경 공부하러 올라갈 텐데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최민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이고 한 번 더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생과사를 주관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시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 봅니다 나의 나댐을 자랑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 행하여진 잘못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상한 내 영혼 죽게 의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사 강한 발을 펼치시고 피묻은 건넝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참된 예배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성교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미 제외국민투표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주님 앞으로 투개표를 통해 위정자들을 세워질 예정입니다 부정투표 없이 주님의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술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밭에 새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심은한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며 믿음도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린 영혼을 위해 함께하여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힘있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남녀 성교회를 축복하시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일곱 개 쇠를 위해 기도합니다 셀목자, 부셀목자들이 셀원들을 겸손하게 성기며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배의 시작을 알리며 하늘물로 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 제목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늘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 강한 팔을 펼치사 본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건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게 하시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긴 손 들고 정말 그 벌건 몸뚱어리 하나 하나님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드려진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고금의 그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너무도 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악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얼마나 따라가는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여 주여 정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의 세대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극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극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사갈 수블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우리가 이제 그냥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잘 아는 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외웠던 구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3, 9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합치면 66권이에요 이제 66권의 그 성경은 약 저자가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권마다 이렇게 성경을 쓴 저자들이 다릅니다 그것도 그냥 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00년에서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보통 창세기라고 생각하지만 신은 이제 욕기 같은 성경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까지 어쨌든 이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접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소향신가요? 누가 간증을 이렇게 짤막한 거 3분짜리를 보내줘서 그거를 이렇게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향자매가 간증하면서 자기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출애극기를 읽었는데 이 구약시대는 아직까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신약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신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에 쓰여진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교부들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목사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그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냥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그 교부들이 가르치는 대로 듣기만 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경의 그런 홍수 말씀의 홍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너무도 큰 은혜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말씀과는 너무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출애 걷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66권의 그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보고 뭐 어찌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은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돈 버는 데 일들을 투자하죠 그러나 너무도 많은 시간을 자신들의 즐거움 회락 요즘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도 목사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거나 그러면 오지 않아요 재미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promise of God 우리는 그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커버넌트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출애극기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목사님 출애극기인가 여러분 출애극기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출애극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66권 전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지막 그 복이 무엇인가를 이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극기가 들어가 있는 창세기 출애극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그 전체 내용을 어찌 보면 이 출애극기는 전체를 다 품고 있습니다 출애극기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손들까지 70명이 지금 야곱과 함께 애굽 여기에 이제 이집트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익숙하게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출애극기는 창세기와 이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래위기와 민수기도 이 출애극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실 때 나왔던 그 내용들을 어쩌면 한 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애극기입니다 오늘 이 출애극기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출애극의 약속과 역사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출애극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출애극기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국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느 분이 사실은 저는 이분의 얼굴을 실질적으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돼서 그냥 가끔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이 돈을 80만 원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 아프리카에 저랑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제가 그냥 돕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계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지금 저희 성계단체가 너무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도 그렇고 콩고에 있는 고아원도 그렇고 아이들 어쨌든 다 이제 그쪽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그런 고아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이제 그거를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못 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고아원을 지금 닫아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80만 원을 거기로 보내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곳을 한 달에 이제 여기 캐네디언 달러로 100불씩 후원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두 달치 후원금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성교사님이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어쩌면 그냥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살피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이 출애극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율법 사실은 우리가 법이 없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어떤 것이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이고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극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율법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그 중요함 그것 때문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25장부터 40장까지의 아주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출애극기에서 우리가 아는 그것은 그거죠 모세가 진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장정들만 60만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로 다 하면 최소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뭐 열 가지 재앙이 임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12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 나머지 이 40장까지의 이 28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그 법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가져야 되는 그 관계를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사실은 오늘 1절부터 1장의 22절까지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그냥 앞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출애극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딘가요? 성경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5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주 확실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시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다른 땅에 가서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낼 건데 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소유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극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가 조금 전에 장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진짜 애굽 땅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 출애극기 1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누가 맨 먼저 이 애굽에 이집트에 가죠? 야곱? 요셉이 먼저 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가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형들이 요셉이 너무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냥 죽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 안에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좋겠어요 요셉이 던져졌던 그 구덩이가 사실은 형들은 던질 때 거기가 무슨 물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빠뜨리면 요셉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거기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일에도 관여하고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요셉이 어찌어찌해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풀이해주는 일을 통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국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가뭄이 오고 이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형들과 이 야곱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지 말라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리자이나 땅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괴롭고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촌이다 뭐 시골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곳이죠 리자이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보내셨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고 어쩌면 이곳을 거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몇 달 왔다가 가시는 분들로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다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요셉을 그 땅에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 출애극기를 시작하면서 그 요셉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이미 그 땅에 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어찌만 그 자손들까지 해서 70명이 지금 이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이제 여기저기 뭐 400년 430년 막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그 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마 지금 여기쯤이면 한 300 한 780년 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가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번성했고 대단히 강대해졌고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그 네 가지 단어를 제가 파워포인트에다 넣어놨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안 보이나? 거기 네 가지 단어 해놨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형용사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ruitful 했다 그러니까 뭔가 열매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bundantly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힘이 너무 아주 그냥 풍성하게 그리고 영어성경에 보면 multiply and grow exceedingly 아주 넘치도록 힘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illed with them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늘어난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 캐나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냥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 캐나다에 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축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실 때 처음 이곳에 이민 오시고 하실 때만 해도 영어권이거나 이런 걸 넘어서 잘 사는 나라고 또 거기 가면 나름대로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한국 분들에게 참 특별한 축복을 주셨구나 물론 이곳에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과 함께 왔던 그 열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끊임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체라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미 우리가 증거처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꿀 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리얼리티 실체가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신 능력, 어빌리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냥 그거 한마디만으로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willingness, willingness, integrity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극기 1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흘러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오버플로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오버플로잉 넘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약속을 누군가와 했는데 여러분이 가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힘들고 밉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 말을 무시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깊이 있는 관계들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최소한 비즈니스를 해도 거기에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약속을 하는 상대방과의 신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네가 믿기만 하면 내 병이 치유가 되고 내가 믿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어쩌면 앞에 2번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피어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왕들을 이야기할 때 왕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왕들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누구요? 다윗왕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세상적인 성경의 바로죠 바로 사실 이거는 그 당시 말로는 파라오죠 이 파라오는 왜 창세기에도 바로가 나오고 출애극기에도 바로가 나오고 또 역사가 많이 흘러서 또 왕들이 나오면 바로바로가 나오는데 그 왕이 이렇게 몇백 년 동안을 살았을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바로 그러면 그냥 왕입니다 다 이름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왕을 바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냥 왕왕 한 겁니다 말이 제대로 아닌 거죠 그냥 바로가 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를 거쳐서 그 당시에 이 애국까지 모든 나라의 소문이 날 정도로 그냥 진짜 이 시대로 말하면 레전드고 아주 신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요셉은 그렇게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어느 날 이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기를 잘 낳고 막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그 산파들 애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부탁을 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애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아들은 그냥 바로 죽여버려라 그리고 딸들만 살려두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아들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바로가 다시 산파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들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 산의 아이들이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고 이 산파들을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산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희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산모들이 너무 건강하고 태어난 아이도 너무 건강해서 이 산파가 내가 지금 애기 낳는 것을 도와주려고 가기 전에 이미 애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거기서 어쩌면 뒤집어졌겠죠 어떻게 이 산파들이 아이를 그렇게 못 죽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서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극기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이 왕이라도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더 높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나신 여러분 인간의 이 작은 머리 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기르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 되시면 애들 그냥 말 한마디 들으면 얘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 자식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내 비즈니스는 제대로 안 되고 내 관계는 이렇고 왜 왜 왜 이럴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애국당에서 500년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430년간의 그 종살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멋지게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나 그리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림도우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한 분의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끝부분을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잘랐는데 진짜 배가 고파보면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가 한번 막혀보면 이 코에서 내가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이 죽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 보면 내가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나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어떤 빛이 보이지 않고 한숨만 하나님 닥쳐올 때 나는 너무도 연약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해주시고 거룩한 불꽃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출애극기엔 너무도 엄청난 기적이었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물이 갈라지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출애극기 전체를 요약한 찬양과 같은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을 잃고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 입으로 쉬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신을 벗습니다 내신을 벗습니다 2절 합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네 주의 뜻을 이루시네 주의 뜻을 이루시네 갈 길이 를 갈 길이 를 삶의 참소만 되시고 주가 역사하시네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소대군 신의 중붐에 가득 안겨 헌양의 빛이 겨누리 안없는 그 사람이나 찬양하리라 헌양의 빛이 겨누리 안없는 그 사람이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4월 7일 아름다운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기념으로 진행되었던 미루코 페스티벌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초청했던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주일은 아름다운 교회 설립 9주년 감사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봄맞이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꼭 신청해주시고 신방을 통해 각 가정의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성교부를 통해 여섯 분의 성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아프리카 성교와 리자이나 지역 보금화를 위해 성교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모금하도록 각 가정에서 모아서 교회로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3일 주부터 세례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세례서 세례받으실 분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저녁 7월 30분에 전체 셀 사역위원회 모임이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자이나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는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어느 당을 찍어라 한국 가서 연락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이곳에서 조금 한국을 볼 때 여러 가지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해주시면 좋겠다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조국도 더 든든하게 서갈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지금 이번 주간에 이렇게 진행하고 이번 주간에도 계속 진행할 텐데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집 오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랑 커피숍에서 만나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저희 집에 오셔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어쨌든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서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무슨 담임선생님이 여러분 가정 방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셀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폐회 찬송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세상에 속은 되여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여 세상에 빛이 되여 예수만 예수만 섭리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레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은 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ener가